감사합니다 뭐 하셨어요? 작년에 저 연말쯤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임을 몇 번 막 가져요 근데 정작 중요한 크리스마스날, 마지막 날 이럴 때는 저는 집에 모임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 같이 보내자는 얘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를? 작년에 뭐 있어? 올해는 같이 요렇게 같은데 또? 크리스마스에는 계획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뭐하네? 함께할래요? 라인 드시잖아요 자 물어봤어 물어봤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동환 씨 오늘 좀 준비했지? 소개팅 자녀로 만난 거잖아 오! 이거 뭐야 그러면 몰라 그럴 지 몰라 진짜 몰라 모르고 나갔다고? 내가 진짜 스타일에 맞는 내가 되게 친한 동생이 있어요 진짜 둘이서 보면 놀랄 거야. 봐봐. 우선은 사진을 찍어봐. 어. 말랑말랑 했으면 좋겠어. 너무 퓨하고 예쁜데. 어머 분위기 또 있다 이렇게. 오 지금 여기 지금 쇄골라인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갈래 이쪽인가? 이번에는 우리 진아 지구장님께서 작품 좀 만들어주세요. 오 네. 자 김동환! 김동환!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우리 조화 씨. 선물 드렸어요. 어 뭐예요? 아 진짜 와인 와인 와인. 오! 이미 뭐 전수 땄죠. 아이 그럼 나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처음으로. 네 처음 뵈요. 소영이를 소개시켜주는 성사시킨 우리 지부장님. 지금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지금 우리 경미 씨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심지현나 지구장님. 근데 동환 씨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또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진짜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있지 있지 약간 겁이 나는 것 뿐이지. 있는데 그 마음에 절반은. 어느 지면 진짜 못 간다. 약간 이런 마음도 섞여 있는. 전수의 신 mesks 이긴 건 이것 납니다. 그래서 그래. 어떤 저리 먹으면 졌을까? 뭐inter guy의 와인. 우니가 척에 있다면 약간. 우니가 척에 안 넣기는 가사입니다. 비교미, citizens. 안 넣어요? 두 분 댄다 두 분 댄다 두 분 댄다. 이야. 진짜 궁금하다. 유나 왔어? 유나야. 자, 과연. 파이팅! 아유, 윤화 씨, 윤화, 윤화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요. 하회탈 됐죠? 얼굴이 너무 좋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분위기 있고 예뻐. 뭐야. 친한테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그대로, 그대로 똑같네. 어색하지. 여기는 장영란 언니. 나랑 엄청 친하고 여기는 경미, 내 친구. TV에서 많이 봤어요. 여기는 우리 또 신화창조, 우리 동환이 오빠. 우리 동환이 오빠. 우와. 오, 약간. 김하중, 김하중 씨도 좀 닮은 것 같아. 네, 약간 있어요. 있어요. 누구나? 김하중 씨도 약간. 아, 그러네. 아니, 내가 이거 하려는, 하고 싶은 거 꼭 참았는데. 눈매가. 눈빛이 굉장히 극하다. 아, 깊다. 눈매가. 관상이. 고황 눈을 갖고 계시더라고. 아, 할아버지 진짜. 고황 눈. 고황 눈. 아, 이 꼰대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그, 그게 호루스의 눈인가? 뭐 그런 눈이 있어. 클레오파트라의 눈이야 그게. 미지의 세계에서 만난 여인 같은 그런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랜만에 두근거리더라고. 신비롭게 예쁘게 생겼더라고. 아, 그래. 아니, 어디서 TV에서 보는 건 같아요. 아, 제가 연기하고 있었어. 그렇죠? 아, 정말? 나 저렇게 봤어. 표정이. 나랑 아침 드라마를 8년 전인가 9년 전에 같이 했어. 야, 서머랑. 내가 네 속옷 빨래부터 방 청소 다 해줬잖아. 너희도 식모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엄청 친하게 자주 만나고 친하게. 서윤아 씨. 눈은 왜 이렇게 휘끈거려. 유나가 몇 살인지를 내가 안 물어봤네. 30대 초반? 나이가? 저는 86년생이고요. 서 7살. 아, 7살. 되게 동안이야. 어우, 땀이 나야. 되게 느끼하게 쳐다보고 있었구나. 여기서 혹시 차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수단만 떨었어요. 동환 씨가 또 차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동환 학생이. 네, 좋아합니다. 차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그래요, 동환 학생이. 진짜요? 버프 진집했어요. 저 말차 좋아해요, 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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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차도 너무 맛있는데, 맛이 좀 세서. 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그건 좀 나중에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약간 순서가 있어? 말차가 좀 너무 진해서 이걸 마시면 뒤에 차 맛을 좀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먹는 게 좋아요. 물어가네. 묘하게 빠져들어가네, 진짜. 일단은 지금 다 같이 마셔야 되니까 좀 유명하고. 어떠셨어요? 저렇게 딱 여자가 이건 어때요? 딱 리드해가지고 이런 게 조금 불편했어요?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처음 당해보지, 저렇게. 누나들이 저렇게 하지. 뭔가 제가 바라보는 이성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지. 말차라면 말차 먹죠라고 얘기하지.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동방미인 어때요?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진짜 되게 유명한 차이에요. 동방미인. 되게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미인이니까. 동방미인. 동방미인이시니까 동방미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미인으로 줘. 동방미인으로 줘. 같이 해요, 같이. 아니 참 예의가 바르다. 아 이가 바르다. 동방미인. 야, 이거 되게 예쁘다. 얘기감 다르다. 사분하게 아주 저런 걸 잘해. 어머. 멸치처럼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참가 마요티에 입히고 이렇게 하얗게 희끗희끗 보이는 게 새싹이 약간 털이 있고 동방면이 진짜 좋은 차인 게 얘는 무조건 유기농일 수밖에 없거든요? 유기농 좋아해 아 그래요? 유나 씨는 안 드세요? 저는 다시 우려서 맛있게 아 뭐 본인은 나중에 먹겠다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아 제일 웃기봐 아 동일아 아 맛있다 오 진짜 끝맛이 달다 달죠 아니 기분이 좋아진다 맞아요 자기 안 먹고 동아 씨 다 주네 색깔이 더 진해졌어 저기 유나도 한 번 먹어요? 아니 지금 근데 유나가 왜? 그러니까 커피도 못 먹고 아까 저기 뭐지? 글루텐 알러지 있어 맞지? 어 맞아 우리 글루텐은 밀가루잖아 아 이거 어떻게 아 밀가루 맛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글루텐 안 먹으면 좋으니까 좋긴 한데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좋고 가끔 먹거든요? 글루텐 프리로? 어 글루텐 프리는 당연히 먹고 가끔 빵을 먹는데 먹고 맨날 고생 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자연히 밀가루를 멀리하게 되니까 네 뭐 몸에 좋은 거고 두 사람 대화가 너무 잘 되잖아 음 소보기 못 먹어 왜? 소보기를 못 먹어 아니 소보기 소보기 못 먹어 왜? 소보기를 못 먹어 아니 소보기 소고기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아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아 먹을 수는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는? 왜 아예 거의 못 먹는다고 보는데 근데 막 꼬등 시면 소화 잘 되고 이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록 더 안 돼 아 맞아 소화가 안 돼 기름기가 많아서 아니 열심히 씹으면 할 수 있어 그래 꼭꼭 씹어 먹으면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은가 봐 피부 진짜 좋아 그치? 생선은요? 너무 좋아하죠 날 거 좋아해요? 스시 되게 좋아해 그럼 됐다 고기도 소고기 빼고 다 먹어요 어어 돼지바베키 하면 되겠네 그러네 돼지바베키 돼지바베키 돼지로 가면 되지 소닭하면 돼 돼지바베키 맛있어요 아니 근데 그 소고기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거쳐주고 싶을까 봐 차고 본인이 소개팅을 해 거쳐주고 싶을까 봐 조용히 해 아니 아줌마는 왜 안 가봐 저 아저씨 계속 아니 재밌더라고 해가 졌었는데 빨리 빨리 와요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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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미안해요 우리 시켜쓰지 말고 편안하게 에어푸짐 얼굴이 너무 더워 나 지금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화학 알러지가 있어요 자연 알러지는 전혀 없고 그래서 자연에서 알러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알아주고 이해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저 국소 같은데도 지금 배우들은 다 호텔에 있는데 저 혼자 펜션에서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면? 콧물하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엄청 안 되겠다 둘만 얘기하고 있네 난 유나 아니 난 유나씨가 혹시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기 안 왔겠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모르지 없죠 또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또 모르지 불안해서 또 모르지 불안해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또 모르지 불안해가지고 아 없죠 근데 아 없죠 그러면서 동아이를 쳐다봤어 근데 우리 유나 씨는 남자친구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음식 아까 얘기했는데 소고기? 소고기? 근데 저 텐션이 너무 높으면 좀 힘들어요 진중하고 약간 참은 남자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텐션 높지 않죠? 되게 둘이 닮았다니까 언니 나도 진짜 닮았다니까 그래요? 닮았다고 생각해줘요 진짜로 텐션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차분한 텐션이긴 해요 보통 MBTA가 INFJ? INFP INFP야 심지어? INFP야 어떻게 잘 맞히네요? INFP가 가장 집순이라고 은둔형 INFP 저는 외향형 외향형 ENTP요 ENTP요 온통형이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ENTP예요 자 제일 친한 친구와 똑같대 ENTP 남자인 거 아니야 근데? 아 여자지 아 이거 참 저랑 생 좋은 생각만 네 좋은 생각만 할게요 가장 제일 친한 친구랑 얘기했는데 맞는다는 얘기 아니야? 제일 중요해요 아 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뭔데요? 제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음식에 대해서 좀 진지한 사람? 진심인 사람?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아 완벽하네 됐다 딱이다 딱 이게 사람은 다 인재가 있는 거야 됐다 외모는? 외모는 네 좀 눈빛 같은 게 좀 좋고 내가 벌써 동아리 얘기하는 거 같은데? 동아리 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 내가 그때 상대방이 제사를 원하면 제사도 가능해요? 제사까지 갔어 제사까지 갔어 제사를 원하면 제사도 가능해요? 아 뭐 해야죠 남편인데 우와 우와 해야지 해야지 조상님도 오케이 했어 대박 대박 제사 남편인데 이야 아 무슨 축구 경기 보는 거 같아 우와 종교가 있어요? 우와 종교 나왔다 그렇지 기독교 쪽이긴 한데 아 쪽이 네 그리고 여기 한국이니까 그냥 이거를 막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문화자구나 문화기도 하고 이제 나의 가족을 약간 챙긴다? 이런 느낌이라서 저 찾아 한 번 만나보고 싶네 괜찮은데 오 아 진짜? 지금 남편이 아까 연락 빨리 오랜다 밥 먹자고 빨리 오랜다 갑자기 근데 내가 소파 방송이 있어 오 가야 돼 생방이 8시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아니야 볼래요? 진짜로 거짓말 3개가 있어 진짜로 있어 진짜로 가야 돼 진짜로 가야 돼 이렇게 갑자기 깨? 진짜로 가 윤아씨가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너무도 수선스럽게 나가면서 하여튼 동환씨한테 동환학생 편안하게 뒷짐 지지 말고 아유 뒷짐 지고 어 편안하게 앞짐 지고 어 아침 지고 어 동환학생 아니 뒷짐도 이해할 거 같아 어 그럴 거 같아 어 그래 야 야 야 야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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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동환씨 어 다음에 봐요 어? 어머 어떡해 야 이제 재밌겠네 이제 재밌겠어 어 어떡해 자 어디 봅시다 자 자 이제 봐 나 모르는 거야 이제 봐야 돼 아 진짜 다 어 앉으세요 네 어떻게 해 아유 어색해 어머 웃어 웃어 감사합니다 엑 엑 엑 엑 엑 아 왜 이렇게 떨어져 아 저게 떨리는구나 근데 남자가 자기를 보면서 떠눈다는 느낌은 굉장히 귀여울 거 같아 응 귀여워 뭔가 두 손으로 따르던데 편하게 하세요 이게 이게 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와 진짜 긴장되겠다 저 정막에 정말 차 한 모금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아 힘드세요? 아니요 재밌는데 재미없어 보이는데? 아니 아니요 재밌어요 너무 웃긴다 불편하실까 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내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여기 파발짝아 봐 여기 파발짝아 봐 저거 뭐야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우 속상해 두 분이 잘 어울리시네 먹고 가 먹고 가요 진아 씨 나 진짜 근데 너무 늦었어 하나만 먹을까? 네 먹고 맛있게 생겼다 어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저 멀 두고 갔어 진아 씨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김에 집에 놀러 갈게요 집에 놀러 와요 너무 좋다 집에 놀러 와요 놀러 갈게요 저한테 남겨주세요 안녕 물 좀 와요 응 조심해서 봐요 안녕 가방 가져가죠? 어 다시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잘 챙겨가라는 거지 진아 언니 같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보기가 좋아요 진짜 저런 부부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커플이에요 빼고 sechs 울으저는 혹시 여기 밀가루는 없지? väl일은 씻고 알루는 미소 어ודה 배려다 잊지 않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는 감동이지. 밀가루 먹으면 실력은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좀 액티브한 취미는 없어요? 액티브한 취미? 뭐가 있을까? 취미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아 스쿠버 다이빙 그랬어요? 응. 그것도 팔라우라는 데 가서 오픈워터를 탔어요. 팔라우? 팔라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차를 술처럼 마시고 있네. 감사합니다. 뭐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와 디지콩이네. 저 연말쯤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임을 몇 번 막 가져요. 근데 정작 중요한 크리스마스날, 마지막 날 이럴 때는 저는 집에 집에 오는 게 있어요.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 크리스마스는 같이 보내자는 게 아닌가요? 크리스마스를? 장년에 뭐 있어? 올해는 같이 요렇게 같은데 또. 크리스마스는 계획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계획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뭐하네. 함께할래요? 라인 드시잖아요. 자 물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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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